뭔데? 공연 티켓이랑요 제가 만든 쿠키랑 또 제 마음이요 저 오빠 좋아해요 너 지금 설마 고백한 거냐? 나 현빈이야 네? 고백하면 뭐 사귀어 줄 알았냐? 전에 저한테 좋은 애라고 그러고 따 당하는 거 불쌍해서 잘해줬더니만 뭐 얼굴이 딸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딴 거 할 시간에 거울이나 좀 봐 지금까지 우리 학교 대표 폭탄의 고백 현장이었습니다 와 대박 너 진짜 못생기게 나온다 너희들은 내가 왜 그렇게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큰 싫어하는 거야 못생 켜 서